야야 운토 운토 너 이거 알고 있냐? 오우! 보다리 알고 있지 보다리 왜 지금 있냐? 뭐냐? 흐헿흐 그러니까! 그러니까! 보다리 왜 지금 있어 이거 이거 방 업데이트 아니었어?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있다니까! 꺼낼 수 있다니까 아이템? 아 뭐야 거거 있어 0-0으로 소환할 수 있던데? 어 왜 이렇게 써 이거! 하하하하 그러니까!! 이거 아이템도 넣을 수 있어 이거 아이템 포스컬릭 해가지고 넣으면은 야 이거 아이템 생길 거 자체가 너무 갬성 있지 않아? 메이플틀 매수냐? 뭐야 이거? 이거 아이템 들고 톱클릭하면 집어 던져 이렇게 아 뭐야? 야 이런 거면 이벤트를 넣어줘 이거 새로 나온 주머니 아니에요? 이게 원래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 어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? 분명히 안 나온다고 했었던 거지? 근데 이거 아이템 던들로 꺼낼 수 있다? 안 한다며 이거 아이템 넣는 거까지 돼요 이거 한번 아이템 너무 갬성 있지 않아요? 일단 생긴 거부터 너무 갬성이 있잖아 이거 약간 그 스팀 도트 게임에 있는 그런 아이템같이 생겼어 RPG 도트 동전 있을 거 같은 그런 디자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마크 1.19까지 와서 나올 거였나? 아니 근데 원래 있었대요 명령으로 꺼낼 수 있었대 아 근데 너무 편하다 한 종류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넣을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좋아 이거는 애용하세요 이거 아이 그럼요 이거 현대집 벌써 뭐 할지 머리 굴리고 있었어 이게 왜 있지? 이게 지금 왜 있어? 분명히 없는 아이템이지 않아? 이게 왜 있어? 이거 명령으로 소환할 수 있더라고요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름은 아는데 근데 꾸멍님 기억상에도 분명히 삭제된 아이템이죠? 이거 안 나왔는데? 기능을 못하나 근데?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있냐 지금? 그니까 디자인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? 진짜 꾸러미다 방금 무슨 토하는 거 같았는데 진짜 좋다 이거 묶여 묶이고 안 묶이고 이게 좋네 없어지지 않았어 다만 그냥 크리에이티브 보라는 거 야생에서 꺼낼 수 없을 뿐이에요 이거 왜 이거 왜 뺐지? 어 뭐야 주머니네? 주머니가 왜 있냐? 그니까 이거 있어 이거 주머니 1.19 업데이트할 때 없어지고 나오지 않았냐 이거? 그니까 분명히 삭제된 아이템이었지 이거 놀랍게도 1.17에 있었대 근데 처음 봤는데? 제 기능도 해 이거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눌러서 꾸러미에 우클릭하면 들어가 오와! 오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즐겁지 않냐? 그걸 왜 몰랐지? 그럼 명령으로 그냥 귀브 번들하면 주는겨 그냥? 그치 그치 어 있네? 그치 있어! 있었대 그게 아니 뭐야 그 왜 아무도 몰랐냐 왜? 그니까 정말 쓸만하지 이거 어디서든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꾸러미다 꾸러미 쪘다 꾸러미 이게 왜 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